어? 날벅? 현재 의자 송별식 해주시나요? 맞다 버려야죠. 상점 진짜 먹을 거 많다. 혹시 이거 이날먹 되나? 이날먹? 까비... 괴로운 지렁이들... 아 아카베코 소돌각이였는데 아카베코 구슬주머니 소돌각이였는데 뭐 첫 턴에 다 죽이고있어 이씨 오도도도도 이건 대학살 왔다 여기 양씨는 또 넣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안녕 와우 스무스한데 스무스 스물띠 스무스 지불 아 첫 터네 연탄에 지불 잡혔어요 사시비드 달게 받겠습니다 아 앵꽃 까먹은 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데? 엘다 뒤 엘다 뒤 엘다 뒤 베리트 세마리 밖에 없네 엘다살 엘다 엘다 엘 엘 엘 엘 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연타가 좋아 맛있게 뭐 이정도는 맞아줄 수 있다 이걸로 영혼이 함께한 내 뭐 학살 냥 식물 두드려 펴는 아이언클리드 우리 식물은 물어요 식물 조심 내 지력 다 어디간 아이언클리드 딱댐 먹을만 하네요 으 으 으 으 50 강화만 되죠. 근데 있었어도 세력 훨씬 많았을텐데 똘이 이제 가면 어쩔건데 궁극의 폭발 웃음 덱 시작부터 체력 망했네 책을 먹는 자 아직 드로가 해결이 안되네 어둠의 하나조요가 나와야 합니다. 적극의 폭발 적극의 폭발 적극의 폭발 체력 시 protr . 양빛 다운폴은 하네요 갈굴 갈굴 굴다리 에너지움을 먹고 싶은데 하필 왕관이야 왕관 삭제 좀 왕관 저 단 유물 왜 있는거야 사신 마리가 나오거나 어포 나오면 대충 정리가 될거 같은데 정리가 될거 같은데 가게 이거 과연 싱싱할까 배교 빙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우와 와와와 뿌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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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다지 바리키도 없다. 헐 기약해. 마감. 엘리트를 잡고 눈물을 얻을 시간이군. 대체 얼마나 쳐먹는 게야? 마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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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체와 만취를 이유는 없었는데 흐음 흠 무섭 무섭특 무섭임 무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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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만 잘 나왔으면 무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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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나와? 먹기 싫은가봐 맛없나봐 담배 맛인가 봐 담배 맛은? 담배는? stab 담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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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데리지? 죽이면 안돼 호식해야돼 이도료 뭐야 이건 진화 서훈이라고 해요 재물 좀 뽑아 다이언 그 레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마 먹을 줄 모르네 고금 티가 녹아야지 무감각 하나 더 무감각각 포식아 고생 많았다 넌 내 덱의 영웅이었단다 일단 1섬 2섬 숫소 2섬 1섬 2섬 3섬 1섬 2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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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섬 2섬 이제 못 먹어 900원 어따 쓰냐 상점 나오냐 절임이 있어야 딜이 나오려나 이거 뭐고 여기서 좀 맞는거는 상관이 없는게 자신으로 따서 갚으면 되네 네 영채화 스킬 카드 다 쓰고 나면 뭐하고 다 쓰고 나면 다음 층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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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신으로 따서 갚으면 되니까 그냥 맞고 넘어가자. 사신. 나를 덤은 사신이라 불러주겠나. 달굴 버린 카드 너미에 있어서 못 뽑을 것 같은데. 그냥 지불로 잡아야겠다. 맹이. 선투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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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상하나 했으면 얼마좋아 응토리야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오졌다 오 이겼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3,4,5,5 1초만 늦게 잡을걸 3,3,4 이제 약해들 할 차례네 5,4,5,5,5,5 5,4,5,5,5,5,5,5,5,00 감사합니다.